이 꼴을 못 부러요 김준호 씨 사전 전화할 때 우리 게스트 중에 자기가 귀태하태 종결자라고 하셨어요 드레스 룩, 비키니 룩 다 있다고 들었었는데 제가 갔어요 잠시만요 나니 하웅이 나니 도전을 시켜보내가신거지 그쪽 아니야 중국이에요 아 중국이야? 네 중국이에요 중국이에요 중국을 좀 부탁드릴게요 중국을 중국어 하시잖아요 중국 좀 부탁드릴게요 미얼마 미하우 미다 쉐지하우마 도시시하우 아 미얼마고요? 저 만나자마자 핸드폰 번호 달아요 아 저거또지 왜 웃겨서 이런거 버릇이에요 아 아 아 아